널 바라보는 각도가 제일 좋아 어떻게 바라볼 건데?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를 읽고 저희가 여러분의 언어로 직접 답해드리는 시간 Call me by your language! 네 이번 Call me by your language 문빈 산하편의 언어는 따갈로그입니다 필리핀 아루아 팬분들이 특별한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빨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뭐야 이거 아 갤럭시 유저 어떻게 아냐 이거 문빈 산하 진엘라 나랑 따용 날아와 바라바 끄나 월랑이사디 나 후웨땡 입 펄레사 이바가시 디바가이 오.. 무슨 뜻인가요? 어.. 산하! 산하 친해라! 아니 아니 여기.. 여기에 있다니까 아 일단 내가 해석해보는 거지 아아 어 그래 문빈 산하 친해라 친해져라 그냥 해석 볼까요? 네 아 문빈씨 우리 둘이 슬리퍼여도 상관없으니 나 말고 다른 사람과 짝을 이루지 못하길 바랍니다 아 약간.. 무슨 뜻인지 알죠? 네 약간 영원한 짝으로 지내고 싶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저는.. 저희는? 우리 로아와 영원한 짝이죠 단 짝 와 뜻 전혀 모르겠다 산하 너의 고음은 아주 높지만 너에 대한 내 사랑은 더 높아 아 제가 고음을 못하는데 사랑의 기준이 3억은 될 거야 저도 아루아를 향한 마음은 제 고음보다 높습니다 자, 다음! 네, 문빈 페이보리트 서브젝트 모방 제오메트리 까시까이 아상 앵겔 형, 근데 틀렸다? 까시까이다, 그럼 싸앙이야 까시까이 싸앙 아, 오케이, 오케이 앵겔 까티크는 앙꼬 압보 모에 아, 어렵다 아, 이거는 해석이 불가능해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국어로 이렇게 표현 된다니 신기한데요? 진짜, 진짜 신기하다 자, 해석된 걸 보면 문빈 씨 기아학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인가요? 어떤 각도에서 봐도 잘생겼어 라고 하시면 해주셨습니다 아, 제가 또 좋아하는 도구가 각도기입니다 널 바라보는 각도가 제일 좋아 오우 또 이런 건 잘한단 말이야 널 바라보는 각도가 제일 좋아 어떻게 바라볼 건데? 이렇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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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잇 사앙 앙글로 잇가와 아이 마가한다 와아 하하하하 마가한다, 마가한다 하하하하 이런 멘트 참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어, 되게 들어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멘트인 것 같아요 사랑해 산하 산하 프렌치 프라이즈 날 안 아꼬 바라 아꼬 나랑 융 빠볼 이토모 자, 뜻은? 프렌치 프레이즈가 나와요 어, 그리고 감자튀김? 감자튀김 제가 감자 진짜 좋아합니다 산하, 난 그냥 감자튀김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되고 싶다 아, 귀엽네요 그러면 만약 감자튀김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감자튀김이면 맛있게 먹어야죠 하아... 하하하하 샤드 엔딩인데요? 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되고 싶다 넌 케첩이 된다 그래 하하하하 공이까와 앙 프렌치 프라이즈 아꼬 나만 앙 케첩 음! 하하하하 하하하하 비니까바그 나긴네스 콱 박 아꼬 아꼬 나림바 마기긴 바보리토모 어, 사진도 같이 있는데 사진에는 제가 레스큐우 먹고 있어요 밥과 레스큐우를 먹는 게 있는데 금 then んな 내스킥에 Ça 비니니 너무 아뇨, 굳이 레스큐우가 아니더라도 soldier 언제나 좋아합니다 ZER doctor опрос 카페 사나 지 both 맞지 ㅋ 생각났 invited 오 사나 사나 바사의 모토 마필 기타 안 노 사비 모 마할모아 고 마할딘 기타 마필 기타 어디서 말 들어봤는데? 사랑해요인가? 마필 기타 맞네 맞네 어 맞나요? 저도 해석 한번 사나 읽어봐 사랑해 뭐라고 했어? 나를 사랑한다고? 나도 사랑해 라고 왔어 아... 보내시는 분 마필 딘 기타 전체인데요 전체 자 준비했어요? 하나 둘 셋 사나 얼 앙 빨라 긴 깜 잇 나밍 망아 비 너 이사 망아 굿 또 나밍 마야 봇 가야 사나 얼 마아 봇 꼬포 가용 달라와 사 아킹 부쇼 자 뜻 사나 얼은 필리핀어로 무언가를 간절히 받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난 내 마음에 둘을 담기로 사나 얼 합니다 사나 얼 사나 얼 사나 라하트 낭 아로와 나 나그마 하알사 아스트로 아이마 긴 마시아 하방 부하이 사나 얼 사나 얼 사나 씨의 사나 얼 어 이번 활동 비녀 이랑 저랑 하게 됐는데 남은 활동까지 잘 다치지 않고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나 얼 사나 얼 아트 사나 맏박 기타 아하 사나 맏박 아트 사나 맏박 넓다 아트 사나 맏박 넓다 아트 사나 맏박 넓다 아트 사나 맏박 기타 나민사 인유앙 배드 아이디어 한깡 사홀리 사나 얼 사나 맏박 기타 이런 댓글들 한국에서 그 주접 댓글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필리핀어로 받아보긴 했지만 이렇게 번역까지 돼서 한 거는 처음인데 굉장히 좀 재미있고 우리 필리핀 로아 분들의 사랑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꼭 필리핀에 방문해서 여러분들과 재밌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해드린 건 처음인 것 같은데 필리핀어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제가 올해 초에 또 필리핀에 여행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가서 세부든 낙탄이든 가고 싶습니다 사나 맏박 마하이 기타 박사이옴 미카아 박사이옴 미카아 박사이옴 미카아